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5분 영어 습관, 한국인의 딱 맞는 영어 표현의 데이나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하는 27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 저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다니다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다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 없이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요, 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몇 가지의 표현이 굉장히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우리 그 표현들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 미리 보기를 통한 다이얼로그 확인해 볼게요. 너 회사 뭐 타고 다녀?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버스 타고 다니지. 왜? 아, 내가 요즘에 영업부 박대리랑 같이 어울려 다니거든. 근데 동네가 마침 같아서 카풀하고 있어. 오, 아, 그래서 네가 주말에 등산 다니는구나? 박대리 취미가 등산이라며? 라는 게 바로 오늘의 다이얼로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 못 타고 다니는지, 혹은 누군가와 어울려 다닐 때, 그리고 주말마다 등산에 다니다. 라는 이 각각의 표현이 다른 영어 표현들로 오늘 한번 익혀 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다니다. 세 가지 표현을 저와 함께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표현은요. 바로 go, go. 두 번째는요. commute, commute.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hang around, hang around입니다. go, commute, and hang around. 자, 우리 이 세 개 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의미에 맞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문장 속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go, go 입니다. 자, 우리 go 라는 거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바로 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다니다 라는 표현으로 조금만 더 의미를 바꿔 볼게요. 두 번째로 commute, commute. 바로 통학하거나 출근해서 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하는 hang around, 같은 경우는 바로 어울려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다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각각 어떻게 다니는지가 조금 다른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단어인 go부터 시작하면서 무슨 다니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go, 다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우리가 go를 사용한 어떤 특정한 때가 있어요. 바로 지속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다닐 때 우리가 go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간다면 매일이 아니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이 go 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대표 문장 살펴볼게요. 나, 학교 다녀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 다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오, 우리 학교를 다닌다 라는 말은 매일매일 가거나 혹은 대학생 같은 분들은 음, 수업이 있는 날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다닐 때는 go 라는 걸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바로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나 학교 다녀 라는 표현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나 학교 가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I go to school 이라고 표현한다면 음, 나 학교 지속적으로 다녀. 학교 정기적으로 가.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첫 번째 예제를 한 번 살펴볼게요. 나, 병원 자주 다녀 요새라는 표현이에요. 음, 병원에 가긴 가는데 요즘 들어서 자주 가 라니까 요즘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I go to hospital a lot these days. I go to hospital a lot these days. 나 요즘에 a lot 많이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주 라는 뜻으로 해석할게요. 난 자주 병원에 다녀. these days. 요즘에. 자, 바로 지속적으로 어디에 다니다. 라는 표현인 go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는요. 병원에 지속적으로 가는 걸 나타낸다면 그럼 나 단순히 병원 가서 진찰 받고 싶어요. 나 진찰 받으러 가야 하는데. 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바로 go see a doctor 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다 진찰을 받다 라는 표현으로 자, 이렇게 go to hospital처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발성으로 어, 나 진찰 받아야 돼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 go랑 see 사이에 이렇게 오면 안 되고 and 같은 애가 들어오면 좋은데 자, 이미 go see는요. 구어처로 굳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go see a doctor 하면 진찰 받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 살펴볼까요? 개들 예전에 거기 잘 다녔어 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뭐죠? 예전에 그들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녔어, 갔어 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전에 그러곤 했으니까 우리 go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they used to 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go를 went로 바꾼다기 보다는요. 그렇게 하곤 했어 라는 표현이죠. 뭐뭐 하곤 했다 라는 표현으로 아, 거기 옛날에 자주 다니곤 했었는데 라는 표현. 개들 거기 자주 다니곤 했어. 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고 했어의 go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너 어디 학교 다녔어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교에 다니다 라고 할 때 I go to school 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근데 너 어디 학교를 다녔어 과거에 어디 학교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녔어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go를 사용하면 되겠죠? Which school did you go to? Which school did you go to? 네 어떤 학교 다녔어 라는 표현으로 어디 학교 출신이야? 어디 학교 나왔어? 라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배운 go 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가다의 뜻에서 조금 더 developed and version으로 바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다니다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바로 commute. commute 입니다. 자, commute라는 단어는 아마 직장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출근 혹은 통학해서 다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집에서부터 회사를 갈 때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통학,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를 강조해서 우리가 commut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우리 이거 볼게요. 학교 어떻게 다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학교를 어떻게 다니냐 라는 뜻은 바로 학교에 못하고 다녀라는 뜻으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통학해서 다니다의 commute를 또 사용해 볼게요. How do you commute to school? How do you commute to school? 너 학교 어떻게 다니니? 어떻게 통학하니? 라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school 대신에 How do you commute to work? 이라고 하면 너 회사 어떻게 다니니?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나 버스로 다녀!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답변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죠. 나 버스 타고 다녀! 나 버스 타고 통학 혹은 출근해! 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도 commute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근데 ~~으로 다닌다고 했을 때 우리 by라는 전지사를 사용할 거예요. I commute by bus 나 버스로 통학해! 나 버스로 출근해서 다녀!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버스 대신에 만약에 나 지하철 타고 다녀! 라고 한다면 I commute by subway!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by 뒤에 교통수단이 나온다면 나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commute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인천에서 강남으로 다녀요. 자, 여기서 다니다는 바로 통학하거나 출근해서 다니다의 commute 사용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를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닌다! 라는 뜻으로 우리 from, to 사용할 거예요. I commute, 나는 통학해서 다녀요. from 인천, to 강남,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from A to B 라고 하면은 A에서 부터 B까지 라는 뜻이죠? 그럼 I commute from 인천, to 강남, by bus 라고 하면 나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 타고 다녀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로 공부한 단어는 다니다인데 통학하거나 출근해서 왔다 갔다 다니는 그 다니다를 조금 더 강조한 단어였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단위다 hang around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hang around라는 거는 바로 어울려 다니다.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hang이라는 게 어디에 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around, 주위에, 주위에 다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모양을 말할 때 우리가 hang around를 사용해요. 자, 근데 여기서 다니긴 다니는데 누구랑 다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hang around with someone 이라고 해서 사람을 사용할 때 with를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나 시원이랑 잘 다녀라고 해볼게요. 자, 시원이랑 잘 다녀라는 건 시원이랑 잘 어울려 다녀. 물이 지어서 걔랑 잘 다녀라는 뜻으로 여기서 hang around 사용하면 되겠죠? I hang around with 시원 a lot. I hang around with 시원 a lot. 시원이랑 자주 잘 다녀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누군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어울려 다닐 때 쓰는 hang around. 그럼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나쁜 애들이랑 그만 어울려 다녀. 라는 소리예요. 자, 걔네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지 마! 라고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어울려 다닐 때도 우리가 hang around을 쓸 수 있죠? 자, 그럼 stop, 그만, 멈추세요. hanging around with bad kids. stop hanging around with bad kids. 나쁜 아이들이랑 with 함께 stop, 그만, hanging around, 어울려 다녀.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stop 하고 ing가 딱 나오면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요것도요. 이제 지나면 다 배울 거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갈게요. 두 번째 나 요새 남자친구랑만 다녀. 나 요즘 남자친구랑만 놀아. 이런 표현 있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어울려 다니다의 hang around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요새, 요즘에 라고 했으니까 lately, 최근에, recently, 다 똑같아요. these days, 다 똑같아요. lately, I only hang around with my boyfriend. 난 요즘 남자친구랑만 다녀. lately, I only hang around with my boyfriend. 나 요즘 남자친구랑만 어울려 다녀.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 다니다라는 세 가지 단어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go.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디를 다닐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 commute. 바로 출근하거나 통학해서 다닐 때 사용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hang around. 누군가와 어울려 다닐 때 쓰는 표현. 세 가지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응용하기를 들어가서요. 우리 다니다. 빈칸으로만 나와 있어도 이제 각각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단어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쟤는 본인 차로 다녀라고 해볼게요. 아, 본인 차로 다녀. 근데 우리 이렇게만 말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린 알죠. 어떻게 다니는지. 바로 출근해서 다니거나 통학해서 다니는 commute 나올 거예요. she commits by car. she commits by car. 걔는 그녀의 차로 다녀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per car. 이런 식으로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싶으면 on까지 붙이면 되겠죠? she commits by car. 걔는 차 타고 다녀라는 뜻으로. 두 번째는요. 아, 이제 데인아랑 좀 다니려고 나가볼게요. 데인아랑 좀 다니려고 한다는 말은 데인아랑 어울려 다니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with, 누구와 함께라는 게 나왔으니까 hang around. I'm gonna hang around with Dana from now on. 나는 I'm gonna hang around, 뭐뭐 할 예정이야 라는 뜻이죠. 나 어울려 다닐 거야. 나 어울려 다닐 거야 with Dana. 데인아랑 from now on. 지금부터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인천에서 강남을 from 인천 to 강남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from 이라는 말이 뭐뭐부터 라는 뜻이니까 from now on. 지금부터 I'm gonna hang around with Dana. 나 데인아랑 놀러 다닐 거야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걔 주말에 학원 다니잖아 라는 거. 오, 주말에 학원을 다녀요. 주말마다 학원을 다니니까 exactly,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다니는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부한 go. he goes, he goes to 학원 on the weekends. he goes to 학원 on the weekends. 주말마다 학원을 다녀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요. 예전에는 회사에 자전거로 다녔어 라는 표현. 예전에는 회사에. 자,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 좋게 딱 나와 있죠? 자전거로 다녔어 라는 표현으로 출근하다, 통학하다 라는 표현에 commute 사용해야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예전에 다녔어, 예전에 뭐 뭐 하곤 했어 라는 표현으로 used to, great. I used to commute by bicycle to work. I used to commute by bicycle to work. 나 일하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곤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응용하기는요. 여기가 내가 아침마다 다니는 단골집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단골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약간 애매한데요. 자, 우리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 단골집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fancy하게 한번 익혀 볼게요. This is the restaurant, 이거는 식당이에요. That, 어떤 식당이냐면 아침마다 다니는, 아침마다 가니까 바로 정기적으로 regularly 방문하는 데가 되겠죠? 자, go. I go to every morning. This is the restaurant that I go to every morning. 이 레스토랑은 내가 아침마다 다니는 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단골집을 설명할 때 이런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응용하기까지 통해서요. 오늘 다니다 세 가지 단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니는 go. 자, 두 번째는요. 통근에서 통학해서 다니는 commute. 세 번째로 어울려 다니는 hangaround까지 공부했어요. 자, 우리 미리 보기에서 이제 김대리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 있죠? 우리 거기서 다니다 알맞은 영어 표현으로 바로 한번 바꿔 볼게요. 너 회사 못 타고 다녀? 응, 회사 어떻게 통근하니? Commute, create. How do you commute to work? How do you commute to work? 나 버스 타고 다니지. 왜? 나 버스 타고 다녀. 자, 뭐 타고 다닐 때 우리? Commute by. 오케이. I commute by bus. I commute by bus. 나 버스 타고 다니지. 아, 내가 요즘 영업부 박대리랑 어울려 다니거든. 어울려서 다니니까? Hangaround. I hang around with 박대리 of the sales department. 영업부의 박대리랑 hangaround. 같이 다니거든. 이라고. 여기까지. 아셔야겠죠? 근데 동네가 마침 같아가지고 카풀하고 있어. 아, 그래서 네가 주말에 등산 다니는구나. 주말에 등산을 다닌다는 것은 주말마다 가니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Go, great. Oh, that's why.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You go hiking. 등산 다니는구나. On weekends. 주말에. That's why you go hiking on weekend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 박대리 침이가 등산이라며. 하면서 오늘의 다일러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미리 보기에서 봤을 때는 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 그 뜻을 정확히 알거나 하니까 어떻게 다니는지 확연하게 구분이 되시죠?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 절대 잊지 말고 저랑은 바로 다음 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See you very soon. Bye bye.